연잎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물방울은 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리는 이유가 무얼까? 육안으로 보면 연잎의 표면은 매끈한데 표면이 매끄러워서 연잎이 물을 튕겨내는 것은 아니다. 연잎을 현미경으로 보면 표면의 3에서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혹이 덮여있고 혹들은 나노크기의 발수성 코팅제로 코팅되어 있다. 그래서 연잎 위에 물방울은 혹들 위에 떠있게 되는데 연잎과 물방울의 실질적인 접촉면은 물방울 전체 면적의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물방울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라서 물방울이 모여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 또 연잎은 밀리미터 크기의 물방울에 대해서는 방수 기능이 있지만 미세한 틈으로 수증기는 통과시킨다. 연잎에 이런 특성을 잘 적용한 것이 코어텍스 같은 직물인데 외부의 물방울의 침투는 맞고 땀 같은 내부로부터의 습기는 외부로 배출한다. 이외에도 연잎 표면에 천연 코팅제를 무방해 물을 밀어내는 발수 코팅제도 개발되었다. 연잎 표면이야말로 생체 무방 기술에 아주 좋은 예이다. 연잎 표면이